극장과 여름대전 썸머 워리어 제3탄 이 워리어를 잘 생각해봐 내가 왜 왔는지 알았지? 야! 뭐? 잘 자라 웰컴! 향계TV! 독점 생중계! 어 그래 그래 어서 들어와 내 집이냐니 예고 못 봤어? 실시간 인터넷 핫 이슈! 레나 형필! 넌 늘 그 자 밝은 데 있어라 앞으로 저런 일이나 더럽고 추잡한 일 손대야 될 때 내가 할게 이렇게만 하면 진짜 이 선생이 될 거라고 생각했어요? 그리고 되게 궁금하더라구요 이 미친 새끼는 누굴까 나 나랑 나 어떡해 너 갑자기 가버리면 두루루루루 나 어떡해 너를 잊고 살아갈까 당당당당 왜 왜요 왜 땡이 돼 이분을 보면 굴러오는 눈덩이 같아요 쉴 새 없이 달려오는 사이 존재감이 점점 점점 커져서 이젠 충무로를 통째로 뒤흔들고 있습니다 매번 새로운 얼굴로 스크린을 씹어먹는 배우죠 영화 봉호동 전투의 류준여 씨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잘 지내셨나요? 네 저는 어제까지 류준여 씨 작품을 계속 봐가지고 어제까지라는 게 무슨 말씀이시죠? 계속 복습하고 다시 보고 혼자서 다시 본 느낌이네요 처음 뵙겠습니다 그러니까요 처음 뵙겠습니다 고생 많으셨습니다 아닙니다 즐겁게 봤습니다 저희가 보라도 진행하고 있어서요 시청자 여러분께도 이 카메라로 인사 부탁드릴게요 네 시청자 박선영의 시내타운 가족 여러분들 안녕하세요 유준열이라고 합니다 처음 뵈가지고 낮을 좀 가립니다 제가 괜찮습니다 저희가 또 그냥 수다 살짝 떨다보면 시간이 금세 끝나버려서 아쉽다 싶은 생각이 드셨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드네요 네 그럼요 우선은 격하게 반겨주는 분들 그 어느 특급 헐리우드 스타보다 더 설레네요 하고 이수연 씨 오세라 씨 오늘 머리 잘 됐어요? 아 오늘 비 오는 날인데 불구하고 원래 약간 곱슬이신가요? 네 아 근데 이게 나이가 먹으면 먹을수록 점점점 이렇게 머리에 힘이 강해지나요? 아니 떨어지더라고요 아 오늘은 계속 좀 약간 제품을 제품의 힘을 빌리신 건가요? 그렇죠 제가 또 함께 하고 있는 제품이 또 있어서요 아 어떤 거를 아 밝힐 순 없죠 그쵸 저는 괜찮습니다 아 그런가요? 방송은 어떤지 모르니까 제가 또 정장을 입고 올라갈 순 없어서 아 그렇죠 그렇죠 아 준열 씨 긴장했어요 좀 웃어주세요 카메라 보고 앙 하고 3874님 카메라 보고 앙 하고 웃어주는 배우가 있나요? 네 카메라 보고 그냥 제일 자신 있는 표정이나 포즈 하트도 종류가 엄청 많던데요 하트요? 본인만이 또 애장하는 하트가 있나요? 쏘는 하트? 아니요 저 하트를 잘 안 해가지고 저는 약간 뭐 이렇게 모르겠어요 배역으로 카메라 앞에 서거나 이렇게 대중분들 만나면은 좀 부담이 없는데 네 그냥 저로 만나면은 굉장히 좀 낯도 가리고 좀 쑥스럽고 그러더라고요 존중합니다 오 고맙고맙습니다 네 아니 존중합니다 진짜 제가 뭐 이윤정씨가 어제 촬영감독님들이 주시는 인기상을 받으셨던데 축하드려요 저도 봤어요 어제 네 네 완전 따끈따끈한 상 어제 받으셨죠? 네 지금 뜨끈뜨끈해서 좀 저기 시켜놓고 있어요 비에 어 아 이런게 터지나요? 오늘 라디오 수월하게 진행될 것 같습니다 아 더 네 독전으로 촬영감독님이 직접 뽑는 네 네 황금 촬영상을 받으셨어요 네 네 그래서 뭐 인기상이거든요 그래서 좀 쑥스럽기도 하고 민망하기도 했는데 어제 이 뒤풀이 자리에서 그 정우성 선배님께서 네 이 촬영 황금 촬영상의 인기상은 좀 남다른 의미가 있다 대한민국의 촬영감독님들이 그동안 한 해 동안 영화에서 나왔던 가장 매력적인 얼굴이라고 정우성 선배님 정우성 선배님 그렇게 얘기를 해 주시니까 어 그때서야 좀 상의 의미가 좀 더 다르게 이렇게 그렇죠 다가오더라구요 그래서 이게 뭐 외부인들이 주시는 상도 너무 감사하지만 내부인들이 또 좋아 인정 이렇게 하는건 또 다른 느낌이니까 네 그렇다고 전해 들었습니다 전해 들으셨죠 네 쑥스러우시니까 어 근데 그렇게 얘기해 주시니까 너무 기분도 좋고 어제 정우성씨는 대상을 받으셨죠 대상을 받으셨죠 뉴욕 아시아노어즈에서는 라이징스타 상도 받으셨어요 라이징하는 느낌 좀 드세요? 어 라이징 계속 라이징 계속 했으면 좋겠어요 어디까지 한번 라이징이 되는지 네 지금 제가 그래도 뭐 길다면 길고 짧다면 짧은 시간이긴 한데 한 이제 4년차 됐거든요 근데 아직 라이징이라고 불러주시니까 어 너무 감사했습니다 4년차시라는 말씀을 해 주시니까 새삼 느껴지네요 아 얼마나 되셨죠? 저요? 네 아 저는 별로 말하고 싶지 않아요 거의 3배수에 달하기 때문에 아 실례가 컸습니다 아니요 왜? 나 자랑이에요 아 그러세요? 아 원하지 않는 얘기하고 싶지 않으신 것 같아가지고 네 농담입니다 네 네 아니 보니까 벌써 이번 작품이 21번째 작품이시더라고요 아 그래요? 그쵸? 본인도 약간 놀라지 않으셨어요? 오 전 한 10개 정도 찍었다고 생각했는데 그리고 저희가 미리 들었던 하이라이트도 네 어쩜 그렇게 다 캐릭터가 다양해요 뭐 응답하라 1988 네 네 소셜포비아 덕킹 독전 택시운전사 네 네 뭐 하나 겹치는 느낌이 하나도 없었어요 저 목소리도 심지어 다른 사람인가 싶었었거든요 다 본 영화임에도 불구하고 네 영화마다 목소리를 좀 다르게 하려고 하는 편인데 네 그게 가능해요 네 네 아마 저 어떻게 불러야 되죠? 서장선배님이라고 해야 되죠 편하게 부르세요 네 디제이님? 네 님자 편하게 해주십시오 네 뽀디 뽀디 laugh 뽀디 좋네요 네 제 뽀디에요 아 아 아 아 아 왜 뽀디죠? 아 제가 아 이거 얘기하려면 진짜겠네 노래 들을 때 얘기해도 돼요? 그러면 좋습니다 어쨌든 오늘은 주인공이 류준현씨기 때문에 아 네네 네 어흔튼 뽀디님도 충분히 가능하십니다 목소리 바꾸는 거는 감사합니다. 나 독려받았어. 기분 좋아요. 네. 인투기 때 단역으로 출연하셨다고 들었는데 어떤 역이셨죠? 그 체육관에서 이렇게 복싱 뭐 이렇게 훈련하고 이런 그 뒤에 배경으로 잠깐 나온 적이 있었어요. 그랬나요? 극장 가서 보셨어요? 본인 모습 확인하시려고? 제가 직접 확인하려고 간 건 아니고 거기 같이 출연했던 희준 씨라고 아주 연기 잘하는 오희준 배우가 있는데 본인이 자기 영화는 자기 영화가 사서 보여주겠다고 하면서 이렇게 보여주시더라고요. 그래서 그때 같이 봤었어요. 보통 영화 개봉하면 좀 관객 반응이나 이런 거 보러 몰래 보신다거나 이런 적 있으세요? 아니에요. 그런 적 없어요. 한 번도? 아니 뭐 몇 번 이렇게 그랬다고 그렇게 얘기를 한 적이 있는데 그게 약간 뭐라고 해야 되지? 이게 뭐 제가 표사도 봤다기보다는 이렇게 어떻게 우연치 않게 이렇게 가게 돼서 뭐 행사장이나 이런 데서 본 적은 있는데 같이 가서 막 보기엔 좀 민망하더라고요. 쑥스러우시죠? 네. 아까 하이라이트 들을 때도 굉장히 진지하게 들으시더라고요. 하이라이트? 아 네. 네. 약간 추억여행 잠깐 떠났었습니다. 제가 도와드릴게요. 네. 응대파라 1988에서 저는 강력한 언암류였어요. 겉으로 무뚝뚝하지만 마음은 참 따뜻했던 정파리가 생각나네요 하고 5293님. 이 작품만 사실 좀 의미가 남다를 것 같아요. 그렇죠. 아무래도 대중분들 앞에서 좀 이렇게 얼굴을 좀 이렇게 알려드릴 수 있는 좋은 기회여가지고. 그리고 이런 말씀 제가 초면인데 드려도 되나 싶은데 제가 아는 분이 류준열 씨를 실제로 보고 되게 실망을 했대요. 아 어떤지? 왜냐하면 너무 샤프하고 잘생겨서 본인은 응대파라 1988의 모습으로 너무 빠져버렸는데 실제로 봤는데 너무 잘생기고 샤프에서 약간 실망을 했더라고요. 그래서 본인이 그렸던 그 언암류에서 약간 멀어진 느낌이었다고. 아 근데 또 화면은 그렇지 않습니다. 여러분들 지금 화면 보고 계시겠지만. 네. 그렇지 않으니까요. 아 실물은 지나치게 잘생겨서 거리감이 들긴 하지만 화면에서는 여러분에게 다가갈 수 있는 배우다. 이런 이야기인가요? 화면과 실물이 이제 충분히 다를 수 있으니까 이런 점도 맛보시고 화면으로도 맛보시고. 단 하나도 놓치고 싶지 않아요. 아 그럼요. 네. 욕심이 생기네요. 류준열 씨 수식어 중에 잘생김을 연기한다라는 말이 있잖아요. 본인이 봐도 잘생겨 보였던 작품이 있나요? 하고 3840님. 잘생겨. 제가 봤을 때요. 저는 특별히 제가 하나 고른다기보다. 근데 아무래도 최근에 황금촬영상에서 받았던 영화가 독전인데 독전 감독님 찍으면서 되게 마음에 들어 하시더라고요. 김태경 촬영 감독님이. 그래서 아마 저도 그게 마음에 들지 않을까. 저 이번 봉호동 전투 포스트 흑백으로 나온 약간 옛날 사진 복원한 것처럼 했던 걸 봤거든요. 거기서 유독 빛나고 계시던데요. 약간 인정하지 않아요? 주변에서 많이 그런 얘기 없었어요? 그 기름전기를 사용하지 않아서 그런 걸까요? 네. 반짝반짝하지 않았을까 싶은데요. 그 유혜진 씨는 미안하다. 날 닮은 너에게 미안하다라는 인터뷰를 하셨던데요. 그건 이제 저희끼리 웃으려고 하는 얘기가 인터뷰로 나간 것 같고요. 국사책을 찢을 만한 싱크로율 이런 기사 제목도 제가 많이 봤습니다. 어떻게 생각하세요? 그 부분은 저는 상당히 마음에 들고 있습니다. 아무래도 제가 연기 생활하면서 좀 신경 쓰고 있는 부분이 제일 중요한 부분은 그냥 원래 거기 있었던 사람인 게 가장 중요한 것 같아요. 네. 그래서 그런 연기를 하고 그런 배역을 하려고 노력을 하고 있는데 그런 부분에서 그 국진남이라는 얘기를 처음 들었을 때 국진남? 만진남의 이유는 새로운 건가요? 네. 만진남은 어떻게 보면 좀 비현실적인 느낌이잖아요. 만화에서는 너무 아름답고 멋있는 사람들이 많이 나오니까 저는 국진남이 정말 마음에 드는 것 같아요. 진짜 거기 있었던 사람 같은 모습이어서 저한테는 어떤 최고의 극찬이지 않았나 싶어요. 봉호동 전투 8월 7일 수요일 개봉을 앞두고 있고요. 조국의 독립을 위해 싸우는 멋진 유준열 씨를 만날 수 있는 봉호동 전투 국진남 맞죠? 네. 맞습니다. 어떤 영화인가요? 봉호동 전투요? 네. 우리가 보통 이제 알고 있는 일제강점기 시대의 영화들은 좀 우리 민족의 어떤 아픔이나 상처들을 많이 다뤘다면 우리 봉호동 전투라는 영화는 1920년 6월에 실제로 우리 대한 독립군이 일본의 정규군을 상대로 전쟁을 해서 처음으로 승리한 그리고 그걸 처음으로 영화화한 어떤 조금 승리의 역사를 다룬 그런 영화라고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청산리대처 뭐 이런 건 많이 좀 우리가 국사책에서도 본 기억이 있고 장군 이름도 딱 떠오르는데 봉호동 전투는 살짝 상대적으로 어? 싶은 생각도 있거든요. 그래서 더 반갑기도 하고 네. 실제로 봉호동 전투가 엄청난 어떤 우리의 큰 역사임에도 불구하고 교과서는 정말 몇 줄 이렇게 안 나와 있어요. 그래서 그런 부분에 있어서 그 몇 줄을 시작으로 해서 자료조사도 많이 하고 이렇게 역사 고증을 통해서 좀 영화에 이제 또 영화화하면서 그런 작업을 거친 것 같아요. 그래서 좀 아쉬운 부분이 있는데 그런 부분을 영화로 좀 달랬으면 좋겠습니다. 어. 시대극이 처음인데 좀 부담은 없으셨어요? 뭐 먼 미래 먼 과거의 시대극은 아니었지만 뭐 택시운전사도 했었고 뭐 응답하라도 나름 사극에 가깝다고 생각하거든요. 아 그쵸. 본인껜 그럴 수 있어요. 네. 네. 그러다 보니까 크게 어려운 점은 없었는데 아무래도 전쟁 영화이다 보니까 이제 군인들이 이렇게 생활한 어떤 그런 모습들을 재현하려면 그들과 좀 비슷한 어떤 환경에서 계속 작업을 해야 되니까 그런 부분이 저뿐만 아니라 스태프분들도 많이 고생을 하셨죠. 제가 류준현 씨 작품을 하나하나 복습하면서 느꼈던 건 이 배우는 정말 볼 때마다 놀라운 게 집중력이 참 대단하다라는 생각이 저 혼자 들었어요. 어. 그건 굉장히 네. 너무 기분 좋은데요. 어. 기분 좋으시라고 드린 말씀은 아니고. 왜냐하면 왜냐하면 제가 집중력이 진짜 안 좋거든요. 그래요? 그런데 어떻게 몰입을 할 수. 내가 속은 건가? 어. 그게 아니라 짧게밖에 못해요. 아. 길게 집중을 못해요. 그래서 오히려 영화하는 작업이 좀 더 저한테 맞지 않나라는 생각이 들어요. 아. 커트커트 갈 수 있으니까요. 네. 그런 지점이 있는 것 같아요.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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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 봉호동 전투 8월 7일 개봉을 앞두고 있고요. 돌발 검색 퀴즈로 여러분이 또 참여하실 수 있는 퀴즈를 내드리겠습니다. 직접 읽어주실 수 있을까요?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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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영화 봉호동 전투의 봉호동은 어느 지역에 있는 지명일까요? 서울? 아니고요. 네. 부산도 아닙니다. 네. 검색창에 영화 봉호동 전투를 치시고 정답을 찾아서 샵 1077 50원의 유로 문자로 보내주세요. 많이 내보셨어요. 퀴즈? 아니요. 지금 처음 읽는데요. 되게 이렇게 밀고 당기고가 쫀쫀해서 감탄하고 있었어요. 와. 고맙습니다. 자. 봉호동은 어느 지역일까요? 검색창에 봉호동 전투 검색해보시고 류준혁 씨 얼굴도 보시고 퀴즈도 푸시기 바랍니다. 샵 1077 50원의 유료 문자예요. 저희가 미리 여쭤봤는데 신청곡이 비포 선셋에서 줄리 델피 노래를 고르셨어요. 네. 왜요? 어. 급하게 고르는 노래이면 분명하고요. 아무래도 이제 비오는 비오다 보니까 워낙 이 노래를 좋아하는데 문득 생각나더라고요. 워낙 오래전에 본 영화이기도 하지만 비오는 날 들으면 여러분들 조금 분위기에 감상에 젖을 수 있는 노래가 아닐까 싶습니다. 멋있게 소개 부탁드려요. 네. 여러분들 제가 추천한 비포 선셋 오리지널 사운드 트랙의 한 부분 줄리 델피의 Watch for a Night 들으시겠습니다.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언제나 영화처럼 박선영의 시내타운 한 번은 모를 방법이 딱 하나 있디. 니나 걸리시나! 온몸! 그저! 가자! 다가나 제어 못다 말하더니 나라 뺏은 소름이 우리를 북받치게 만들고 저 정작게 만들었다 이 말이야! 사격! 공개하고 싶다 청취자들에게 방금 뭐라고 하셨죠? 비밀입니다. 방금 봉호동 전투 예고편 30초 정도 듣고 오셨고요. 같이 싱크를 맞춰서 사격? 라고 해주셨어요. 목소리 너무 좋으다. 선영씨 휴가 가세요. 준열씨에게 맡기고 2070님 가고 싶다. 저 휴가 갈 때 공개적으로 부탁드리는 건 너무 예의가 아닌데 얼마든지 혹시라도 혹시라도 시간이 남으신다거나 저는 시내타운 영화 얘기하는 프로는 너무 좋아하죠. 근데 진짜 제가 휴가 가길 기다리는 배우들이 되게 많으시더라. 그래요? 여기 나와서 DJ하고 싶으셔서요? 그래서 혹시 류준열씨도 그 대열에 끼고 싶으시다면 제가 초면이지만 여쭙겠습니다. 언제든 놀러오세요. 그러면 그분들이 이렇게 DJ를 하시면 또 다른 배우가 오셔서 이렇게 인터뷰하는 거예요? 그럴 때도 있고 아니면 좀 불편하실까 봐 좀 더 친분 있는 분들로 구성을 할 때도 있고 왜냐하면 전문 DJ가 아니시니까 이제 부담 느끼실까 봐 그렇게 좀 조율하는 게 또 있죠. 괜찮은 것 같죠? 네. 그렇죠? 뭐 원하시는 거 있으면 다 얘기하세요. 저희 다 맞춰드릴 수 있어요. 이게 제 이름만 잠깐 거르는 거예요. 류준열의 시내타운도 좋아요. 아유 영광입니다. 장미화씨가 류준열씨가 맡은 이장하라는 사람은 어떤 인물인가요? 봉우동 전투에서 이장하라는 역할 맡으신 걸로 알고 있는데 네. 이장하라는 역할은 이제 혜진 선배가 맡았던 황해철이라는 인물과는 조금 이렇게 다른 결이 있는 친구예요. 아무래도 마적 출신인 황해철과 저 같은 경우에는 이제 실제로 군인의 정규 교육을 받은 군인다운 군인의 모습을 갖춘 그런 인물이에요. 그래서 소총도 굉장히 잘 쏘고 뭔가 그 뭐랄까 달리기나 이렇게 작전에 대한 이해도가 빨라서 이런 리더십도 좀 있고 이런 친구를 그리고 있습니다. 그러면 진짜로 사격 연습도 많이 하실 수밖에 없었을 텐데 아무래도 그럴 수밖에 없죠. 공부도 진짜 많이 하셨겠어요. 아까 말씀하셨지만 네. 공부라고 공부라는 말이 좀 그렇긴 한데 아무래도 좀 많이 찾아봐야죠. 실제 있었던 일을 가지고 명화하다 보니까요. 이유석 씨가 예고편 보니까 류준현 씨 사격 솜씨 보고 깜짝 놀랐어요. 엄청 뛰어다니시던데요. 네. 사격 솜씨 보고 놀랐다는 말씀은 그렇죠. 제가 쏘면 누군가 맞으니까 그렇게 촬영을 했으니까 많이 놀라실 수 있는데 아마 폼이 되게 멋져서 그런 게 아닐까 싶은데요. 네. 그렇죠. 이게 실제 있던 총이고 또 무게가 만만치 않아서 좀 훈련 시간이 많이 길었는데 그만큼 재미있게 잘 이쁘게 봐주셔서 보람있네요. 실제로 사격 좀 관심 있으세요? 잘하신다든가 주변에서 인형을 다 원하면 언제든지 따준다든가 네. 아니 실제로 저는 해외 나가거나 뭐 이렇게 국내에도 몇 개 사격장이 있으면 즐겨가는 편이에요. 저도요. 아 그러세요? 네. 저 되게 좋아해요. 굉장히 독특한 취미를 갖고 계시네요. 그런가요? 네. 처음 재밌더라고요. 홍창기 씨. 유혜진 씨가 류준열 씨 옷 잘 입는다고 칭찬하시던데 류준열 씨도 유혜진 씨 칭찬 한마디 해주세요. 근데 뭐 제가 칭찬하고 말고 할 거 없이 너무 많은 분들이 이미 혜진 선배님의 매력을 알고 계셔서 네. TV에서 보시는 그런 모습 그대로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좀 이번이 벌써 두 번째 작품이잖아요. 택시 운전사 이후에 배우고 싶은 부분 감탄한 부분 공개적으로 있으시다면 아무래도 택시 운전사에서는 좀 같이 연기하고 마주친 시간이 짧다 보니까 이렇게 깊게 알 수 할 기회는 없었는데 근데 주변에 친구들이 이제 긴 시간 촬영하면 이렇게 물어봐요. 어때? 이혜진 어때? 뭐 이렇게 물어보는데 근데 제가 대부분 이렇게 대답했던 것 같아요. 그냥 국보급 배우인 것 같다. 그냥 그렇게 얘기를 해요. 근데 상식적으로 그냥 우리가 이렇게 쭉 작품을 돌아봐도 혜진 선배 같은 배우가 대한민국에 그렇게 많지는 않은 것 같아요. 거의 유일한 자기만의 어떤 스타일을 가지고 그리고 그런 독특한 스타일이 많은 대중분들이 사랑을 할 수 있는 그런 배우는 정말 없는 것 같아서 그냥 국보급 배우인 것 같다. 너 혜진 선배 같은 너의 위혜진 같은 배우 본 적 있어? 그러면 다들 그냥 고개를 끄떡끄떡 하고 더 이상 안 물어보더라고요. 다 이해를 한 거죠. 유진열 씨한테 텀블러도 선물해 주셨다면서요. 네. 이게 뭐 TV에서 보는 거랑 조금 다른 지점이 있다면 혜진 선배가 약간 좀 무뚝뚝한 어떤 지점이 있어요. 이렇게 약간 낯을 가리신다고 해야 되나? 근데 그러면서도 이렇게 슥 뭔가 이렇게 챙겨주시고 이런 따뜻함? 애틋함? 이런 느낌이 있어서 그럴 때마다 굉장히 좀 감동받죠. 약간 유혜진 씨는 낯가리시고 좀 그렇게 그런 스타일이신 것 같은데 왠지 자꾸 옆으로 가서 귀찮게 하고 싶은 느낌이 들어요. 그건 맞아요. 그렇죠. 그럴 것 같아요. 왜냐하면 좀 친해지니까 이제 혜진 선배도 저를 막 이렇게 장난치고 괴롭히고 그래요. 저도 이제 같이 하고 막 치대기도 하고 제가 막 그러는데 그런 게 너무 좋은 것 같아요. 그러니까요. 중간중간 촬영 쉬고 이럴 때마다 이게 어디 갈대가 없잖아요. 지금 뭐 갈대가 없다고 하시는데 영화에서 갈대가 굉장히 많이 나옵니다. 혜진 선배님께서 이제 했던 갈대가 많은데 갈대밭에 숨어서 놓으셨어요? 아니 온통 산 뿐이라 괜찮으셨나 싶었는데 네. 근데 워낙 배우들이 진행이 어려우신 것 같은데요. 워낙 배우분들이 이렇게 지금 이런 뭔가 작은 농담들 이런 거 하면서 보내면 뭐 산이든 들이든 바다든 별로 중요하지 않았던 것 같습니다. 그렇군요. 자 다시 가볼게요. 송진아 씨가 조우진 씨 인터뷰 보니까 류준현 씨가 그렇게 애교쟁이라고 하시더라고요. 어떤 애교를 부리셨을까? 조우진 씨랑은 뭐 덕킹, 돈 세 번째네요. 그렇죠. 근데 뭐 특별히 뭐 이렇게 애교라기보다는 형들이 하는 거 저는 그냥 그대로 흉내내고 같이 받아치는 그런 느낌인 것 같아요. 형들도 저한테 되게 장난도 많이 치시고 재밌게 동네 친구 형들처럼 이렇게 보내죠. 시간을. 처음에 첫인상 어떠셨어요? 조우진 씨? 뭐라고 말했던 거 기억나세요? 우준 선배님은 일단 앞선 작품들에서 워낙 훌륭한 연기를 보여주셔가지고 그런 배우분들을 만나면 진짜 약간 팬의 입장으로 보게 되고 좀 같은 배우로서 약간 존경의 어떤 시선이 자연스럽게 가게 돼요. 그래서 그런 부분에 있어서 우진이 형 처음 봤을 때 와 진짜 멋있는 배우다. 근데 아니나 다를까 작품을 이렇게 두 개, 세 개씩 연달아 같이 하면서 더더욱 제가 확신이 들게 되고 주변에다가도 좋은 얘기 너무 자연스럽게 많이 할 수밖에 없는 그런 좋은 형이에요. 유준열 씨는 제가 주변에서 예능이나 이런 걸 보고 나서 항상 유준열 씨에 대해서 말하는 걸 들어보면 참 옆에 두고 같이 술 한잔하고 싶은 친구 형이야 뭐 이런 얘기 되게 많이 하거든요. 근데 또 이렇게 느끼니까 선배들이랑도 엄청 또 호흡이 좋으시구나. 위아래로 다 참 잘 지내시겠다라는 생각이 문득 드네요. 네 앞서 말씀드렸다시피 제가 낯을 많이 가리는데요. 그분들 별로 개의치 않으시더라고요. 그래서 저도 그렇게 다가와주시면 저도 금방 이렇게 무장해제가 되기 때문에 네 그런 의미에서 뭐 좀 저는 주변에서 만나면 뭐랄까 좀 원래 이렇게 알았던 사이라던가 오랜만에 만나도 마치 뭐 일주일 전 어제 만났던 친구처럼 느낀다는 분들이 많아서 저는 나름대로 그거에 대해서 이렇게 자부심이 있어요. 자부심이 류준열 씨의 신청곡을 또 한 곡 듣겠습니다. 데스프루프에서 고르셨네요. 에이프릴 마치 이 곡은 왜 신청하셨나요? 네 마찬가지로 굉장히 급하게 고른 노래이다 보니까 아무래도 제가 많이 좋아하는 노래들로 좋아요 좋아요 소개를 드리는 것 같아요. 제가 가장 좋아하는 영화들 중에 하나인 데스프루프고 이 영화는 그 영화의 엔딩에 나오는 음악인데요. 이 음악 하나로 그냥 그 영화가 한 편이 끝나버립니다. 소개해 주세요. 네. Chick Habit 이라는 노래 에이프릴 마치의 노래입니다. 류준열 씨의 신청곡 데스프루프에서 듣고 왔습니다. 8월 7일 개봉하는 봉호동 전투 류준열 씨와 함께하고 있고요. 지금 파란창 검색어에 류준열 씨가 10위에 올라 있습니다. 저 제 이름 영화야 제목은 종종 오르곤 하는데 제 이름이 오르는 거 진짜 오랜만인 것 같아요. 진짜요? 그거는 너무 유명해서 그러한 거죠? 고맙습니다. 2394님 일출 사냥꾼 오늘 해 뜨는 것도 보셨나요? 일출 좋아하세요? 네. 저는 평소보다도 여행가서 일출 많이 보는 편인데 요즘에 이렇게 질문하시는 분들이 많아서 안 보는 날은 어떨 땐 죄책감이 좀 들기도 하고 네. 그렇습니다. 왜 일출 좋아하세요? 그냥 그 느낌? 그게 뭐 어떤 일출은 늘 우리 곁에 있는 건데 사실 그게 저희가 볼 기회가 쉽지가 않잖아요. 그리고 언제든지 마음만 먹으면 볼 수 있는 건데 그런 지점이 좀 철학적으로도 재밌는 것 같고 많은 생각을 들게 하더라고요. 그리고 그런 일상적인 어떤 순간 속에서 우리가 일상에서 벗어나서 이렇게 뭔가 새로운 생각을 하게 되고 좀 고민할 수 있는 그런 시간이 딱 일출 짧고 짧은 집중력 저에게 일출이라는 짧은 30분 한 시간 사이에 많은 생각을 하게 만드는 좋은 시간인 것 같습니다. 진다림 씨는 트래블러 촬영 때 카메라가 꺼지고 나서도 이재훈 씨랑 많은 얘기를 나눴다고 들었는데 어떤 얘기 하셨나요? 이런 걸 궁금해하시죠 보통 그러게요 오늘도 잠깐 라디오 하기 전에 비하인드에 대해서 얘기를 했는데 실제로 비하인드가 그렇게 많이 궁금하신가 봐요 아무래도 나만 알고 싶은 내용들을 있으니까요 비하인드가 공개된다는 거는 모두가 알게 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그 맛에 좋아하는 거죠 그렇죠 근데 사실 저도 블루레이나 DVD 보면 비하인드 영화 비하인드 보는 거 좋아하긴 하는데 재훈이 형은 정말 뭐랄까 또 본인만의 색깔 갖고 있는 배우로서 제가 여행 가서 많이 배웠어요 형이 갖고 있는 영화관이나 가치관 그리고 생각들을 사실 방송에서 좀 나가도 좋을 법한 얘기들이 되게 많았는데 분량이나 시간 관계상 많이 못 나왔던 거 같아요 근데 네 진짜 많이 얘기했어요 트래블러 보시고 주변에서 언어 능력에 대해서도 많이 말씀들 하시죠 새삼스럽게 그러게요 그래서 지금 요즘에 적지 않은 스트레스 비슷하게 왜요 왜요 너무 잘하는 줄 알고 계셔가지고 영어랑 일어 이렇게 잘하시죠 아니요 영어만 제가 요즘에 공부하고 있는데 그전에는 사실은 여행을 통해서 그 다음에 드라마랑 영화를 통해서 영어를 좀 공부했었는데 요즘에 좀 뭐랄까 본격적으로 영어 공부를 하고 싶어서 좀 애를 써봤어요 그래서 선생님도 좀 만나보고 그랬는데 선생님께서 너 요즘 영어 되게 좋아졌어 이러시는 거예요 그래서 그러시냐고 감사하다고 했더니 그래 너 트래블러에서 영어 엉망이었어 선생님께서 그렇게 얘기하시더라고요 그때보다 더 좋아졌다는 또 그런 방증이기도 하네요 어우 이렇게 또 좋은 지점을 잘 짚어주셨습니다 그럼요 슬쩍 흘린 거 똑같이 세상에 달려야죠 만천하에 공개해야죠 네 감사합니다 김다미씨가 성공한 덕후 준열 오빠 해외 리그 직관도 많이 가시잖아요 올해 또 계획 있으신가요? 올해 뭐 글쎄요 네 아무래도 한 번쯤 보러 갈 계획이에요 직관하면 너무너무 좋죠 아 해본 적 있으세요? 아 해외에 가서 영화 여행 스케줄을 맞춰서 보는 게 꿈이에요 오 네 근데 한 번도 못했어요 왜냐면 저만 그러고 싶어 하더라고요 보통 동행인들이 그렇죠 근데 저는 보통 그걸 보러 여행 가기 때문에 그렇죠 맞아요 그래야 돼요 네 저는 보통 유럽 여행을 가도 경기 스케줄에 맞춰서 도시를 이동하고 맞아요 그런 보는 재미가 있어서 네 올해도 꼭 한 번 노력해 보겠습니다 저도 꼭 열심히 찾아볼게요 저 관중 중에 어딘가에 어 관중 중에요? 관중 중에? 아나운서 발음이 이래서 되겠어 농담입니다 관중 중에 네 농담입니다 9550님 예전에 우리 딸이 유준여 씨랑 연극 놀이를 했다고 하길래 잘못 알았겠지 했는데 알고 보니 유준여 씨가 저희 아이 방과 후 선생님이셨더라고요 아 그때 인쇄를 갔었어야 됐는데 아쉬워요 이게 무슨 소리예요? 제가 데뷔하기 전에는 이제 여기 말씀대로 방과 후 선생님이었어요 연극 뮤지컬 방과 후 선생님이었어요 네 그래서 지금 많은 초등학교에서 제가 가르쳤던 학생들이 지금은 이제 막 고등학생이 됐더라고요 우와 어 방과 후 때 뭘 가르치죠? 연극만 가르치죠? 방과 후에서 이제 뭐 수학도 있고 영어도 있고 이렇게 여러 개 있듯이 있듯이 아 있듯이 네 저는 연극 뮤지컬이라는 과목을 가르쳤죠 아 지금도 하시는 건 아니죠? 저 지금 제가요? 그렇죠 지금은 뭐 깜짝이라도 이렇게 갈 수 없는 거죠? 아 그러고 싶은데 네 지금도 그런 과목이 있고 또 실제로 제 친구들이나 연극영어과 동문들이 많이 가르치고 있는데 분명히 되게 좋은 과목 중에 하나인 것 같아요 이게 초등학교이다 보니까 그 아이들이 신체 발달이나 감성적으로 여러가지 열려있잖아요 오감이나 이런 것들에 대해서 발달에 대해서 굉장히 도움이 많이 되고 가르치면서도 애들이 좋아지는 걸 보면은 좀 뿌듯하기도 하고 네 좋습니다 정소진씨가 주니어로파가 했던 말 중에 이 말이 너무 좋았어요 해주세요 직접 내가 가진 재능 중 최고는 인복이다 실제로 이렇게 생각하시죠? 네 저는 뭐 특히 영화 드라마 작업을 하면서 더 많이 느끼고 있는 것 같아요 혼자 하는 작업이 아니다 보니까 진짜 좋은 사람들 아까 앞서 말씀드린 황금 촬영상에서 같이 이렇게 좋은 촬영 감독님들 또 감독님들 조명 감독님들 많이 잘 예쁘고 좋게 찍어주시고 하면은 좋은 결과가 있고 좋은 영화로 여러분들 만나뵐 수 있는 것 같아서 저는 인복이 없으면 사실 좀 힘든 케이스인 것 같아요 맞아요 혼자 할 수 있는 건 진짜 없는 것 같아요 그럼요 다른 복은요? 다른 복이요? 먹을 복, 일복 덤복 저는 인복만 있어도 일단 반은 먹고 들어가지 않을까 반은 먹고 전문용어 나왔어요 먹고 들어간다 네 먹고 들어갑니다 자 여러분 광고 잠깐 듣고 올게요 8월 7일 개봉을 앞둔 봉우동 전투의 류준열 씨와 함께하고 있습니다 많은 복 중에 여복 추천해요 김미연 씨 중요해요 여복도 뭐 인복이니까 619님 나중에 치정극 한 편 찍어주세요 보고 싶어요? 보고 싶으세요? 참고하겠습니다 치정극이라 저희가 돌발 검색 퀴즈 미리 내드렸었는데 영화 봉우동 전투의 봉우동은 어디 있는 곳 어디의 지명일까요? 였었는데 정답은 우리 류준열 씨가 발표해 주세요 네 정답은 중국 길림성 만주이기도 합니다 네 정답자 중에 추첨 통해서 선물 받으실 분 저희가 선곡표 홈페이지 선곡표 하단에 올려놓겠습니다 강정우 씨가 요즘도 일기를 쓰신다고 들었는데 오늘의 일기 주제는 뭔가요? 시네타운인가요? 하셨는데 시네타운은 아니고요 오늘 이 사람? 네 단호하네 이렇게까지 강요를 하고 오늘 축구 보러 가야 돼가지고요 옥지를 부렸는데 어? 가세요? 네 그래서 아마 축구가 될 것 같습니다 죄송합니다 뭐 끝투머리 잠깐 네 나갔다 이렇게 하나 뽀디제이님 뽀디제이 뽀디제이 맞나요? 네 줄여서 뽀디라고 뽀디 뽀디 뽀디님 만난 일화 좋은 기억이었다고 꼭 쓰도록 하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정말 엎드려 잘 받았습니다 봉호동 전투 다섯매 예매했어요 류준열 씨 보러 갑니다 4612님 어 미리 예비 관객께 한마디 부탁드릴게요 네 여러분들 지금 오늘 날씨가 사실 진짜 엄청납니다 비도 비지만 너무 습하고 이래서 밖에 돌아다니고 가만히 서 있기만 해도 땀이 줄줄줄 나는데 맞아요 시원한 극장에 오셔서 통쾌한 우리 어떤 승리의 역사를 다룬 봉호동 전투로 네 여름휴가 보내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네 8월 7일 개봉하고요 봉호동 전투 류준열 씨였습니다 끝곡도 역시 추천해 주셨는데요 뭐 급하게 하셨겠죠 네 이거는 그래도 심혈을 은근히 기울인 최근에 개봉한 짐자문 씨의 영화 데드돈다이에서 계속 언급되고 또 음악으로도 나오는 데드돈다이라는 음악입니다 네 마음먹은 대로 잘될 거예요 언제나 영화처럼 대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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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대로